고혈압은 혈압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심해지면 뇌나 심혈관계 질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 일명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고혈압 환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성질환 중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질환은 역시 고혈압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2017년에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한 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4년 만인 2021년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500만 명대에서 700만 명대로 급증한 것입니다 고혈압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 환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질환은 관절염이었고 다음은 정신 및 행동장애 그리고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고혈압학회 정책이사인 김광일 교수는 생활습관 변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환자 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큰 질환은 무엇이었을까요? 암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정신 및 행동장애, 되뇌외관 질환, 신경계 질환, 관절염 순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컸습니다 암질환의 요양급여비용 규모는 8조 3,300억 원으로 가장 컸는데요 이는 2017년 대비 무려 46%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39조 6,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뒤 작년에는 42.4%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갈수록 고혈압, 암환자가 많아지면서 급여비용도 증가해 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영상도 내용 어렵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두 분의 현상이 très 144 KatieBrakup 테이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